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재판에서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. 금감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건데 강 전 수석은 사기, 날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이 전 대표에게 다음 날 청와대 수석을 만나고 오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저녁에 만나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. 청와대 수석에게 줄 돈으로 5만 원권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. 광주 MBC 사장을 지낸 이 전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강 전 수석과는 동양으로 평소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었다고 김 전 회장은 전했습니다. 이 전 대표가 청와대 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에게 라임 감사가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5천만 원이 실제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기자회견 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청와대 수석을 만난 건 맞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완전한 사기, 날조라며 금품 수수는 한치의 사실도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